안녕하세요.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정말 필수적인 영어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. 딱 보시면, 어 저거 한 번쯤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실전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. 어느 정도냐면 감사합니다. thank you.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나올 정도가 되면 네, 나중에 실전 대화에서도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 건강 관련 표현들을 배워볼 건데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요. go to the gym, 헬스장에 가다인데요. 우리가 헬스장이라고 부르는 그 건물, 네, 그거 헬스장은 사실 콩글리시에 가깝고 실제 영어에서는 gym이라고 표현합니다. 이게 더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 외우기는 더 편하실 거예요. go to the gym, 네, 이 헬스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go to the gym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도 요즘 약간 운동이 필요함을 느껴서 이 뱃살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. 새해 많이 결심하는 것들, 영어 공부해야지, 그 다음에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지, 그 다음에 책 많이 읽어야지,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. 저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좀 이렇게 헬스장까지는 못 가도 이렇게 운동, 걷거나 달리러 가면서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영어 강의를 듣거나 오디오북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따로 한다기보다는 걸으면서 유튜브도 듣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걸 좀 더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. 자, 그러면 한 번 표현 보도록 할게요. 헬스장에 좀 다녀봐. 이런 식으로 막 강요가 아니고 권유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볼게요. 야, 다녀. 이거 아닙니다. 헬스장에 좀 다녀봐. 그러는 게 좋잖아. 어때? 라고 한다면 영어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느낌 기억하시나요? go to the gym 앞에 you should가 붙었죠? you should. 이거는요, 강요하는 느낌의 뭐뭐 해? 그런 게 아니고요. 뭐뭐 하는 게 좋아. 그렇게 하는 게 맞아.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게 어때? 정도로 권유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기 싫어도 해? 라고 강요를 살짝 이 의무감을 넣고 싶다면 have to가 더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연습하실 때 you have to 이 말투랑 you should 이렇게 감정까지 조절해 준다면 나중에 실수할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부드럽게 you should go to the gym you should go to the gym 헬스장에 가보는 게 어때?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. 뭐 제가 나 살이 너무 많이 쪘어. 어떻게 해? 라고 했을 때 저한테 물론 친한 친구거나 의사 선생님이라면 you have to go to the gym 헬스장에 가셔야만 해요.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아직 어색하다면 그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. 그러면 부드럽게 어떻게 하면 되죠? you should go to the gym 이렇게 감정까지 함께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헬스장 가면요. 우리 막 준비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. 이런 거를 warm up 혹은 stretch 이렇게 표현합니다. warm up은 저도 이제 다른 거 영어 말고 다른 수업 들어갔을 때 이 warm up 클래스라는 게 있더라고요. 예상되시나요?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듣기 전에 약간 왕초보를 위한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네. 저희 수업은 warm up과 이 초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 들으시면 네. 이 과정을 전부 다 가서 영어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까지 한 번에 가실 수 있으니까 이거 들으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요. work out 운동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work out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신 게 exercise가 있을 건데요. 이 exercise는 한 종류의 운동을 하는 걸 말하고요. 여러 장르의 운동 이걸 좀 세트로 할 때는요. work out이 조금 더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go to the gym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신다면 뭐가 잘 어울릴까요? 보통 work out 많이 사용해요. 왜냐하면 럴링 머신도 하고 이런 것도 한 번쯤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다면 work out 헬스장 운동은 특히 저는 work out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. 아니면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막 달리거나 이럴 때도 work out 많이 사용하니까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.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께서 이거 외운 다음에 나중에 시간만 살짝 바꿔주시면 여러분만의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둔다면 나중에는 여러분들께서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살짝 바꿔서 쓰고 프리토킹이 되는 거예요. 자, 볼게요. I work out about two hours a day 자, I work out 주어동사 가장 먼저 나왔는데 형태 안 바꾸고 그대로 사용하는 현재형 늘상 그러는 거 평소에 늘 그러는 거 말해줄 수 있어요. I work out 나 운동해 자, 그리고 보통 횟수를 말할 때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. 일단 뭐 두 시간 한다 세 시간 한다 정도의 시간을 two hours 라고 표현하고요. 뒤에는 반복되는 해를 말해주면 됩니다. a day 가 붙을 수도 있고요. a week 가 붙을 수 있고 a month 혹은 a year 이런 표현을 더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냐면 two hours 대신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표현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. once는 한 번 twice는 두 번 three times는 세 번 이런 식으로 횟수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.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을 잔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. 그러면 네, 여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once a week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. 뭐 지금은 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라고 듣는 걸로도 괜찮을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 그리고 표현들은요. 앞으로 많이 만날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지금 이미 많이 들었던 분들은 어? 배웠던 거 또 나왔다. 이렇게 될 거고요.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제가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 주는 것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. 어 안녕 친해져보자 나중에 또 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자 다시 한 번 표현을 보면요. I work out 저는 운동을 합니다. 근데 여기서는 그냥 투가 아니고 About two hours a day 그냥 두 시간이고 두 시간쯤 이렇게 하면 숫자 앞에 About 붙여주시면 됩니다. About이 아니고요. About 강세는 두 번째 부분을 했어요. 그래서 I work out About two hours a day 방금 제가 이런 느낌을 줬는데요. 이게 About의 느낌이 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두 시간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은 보통은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운동하는데 이 느낌에 가깝잖아요. 그래서 I work out About two hours a day 아무도 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물어봤을 때 I work out I work out About two hours a day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. 저도 이제 좀 어색한 게 많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합니다. 그러면 나중에 저도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올초 나오더라고요. 연습하니까 연습했던 건 나오고 안 된 건 잘 안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 감정입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. 더 오래 기억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Go on a diet 라고 하면 다이어트를 하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Go on a는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Go on a picnic 이렇게 얘기하면 소풍을 가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. Go on a trip 여행을 가다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볼 거거든요. 그럴 때 어? 내가 다이어트 하다 라고 했을 때 배웠던 표현인데 반가워 라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시면 돼요. 네, 그래서 Go on a diet 다이어트를 하다 시작하다 저도 약간 필요하긴 합니다. 그리고 단순하게 이 무게만 줄인다 살만 뺀다 라고 하면 Lose weight 혹은 Gain weight 살이 찌다 이 표현은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한 번 보도록 할게요. 당신은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.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어 지금보다 조금 더 말랐을 때 어 다이어트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다들 에이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좀 하체가 튼실하고 여기 목이랑 얼굴 살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옷 입으면 사실은 크게 티가 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에이 라고 하는데 이 무게까지 들으시면 어 좀 하셔야 되긴 했네요.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이게 가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영어로 보면 You don't have to go on a diet 자 앞에서 제가 have to 너 꼭 해야 돼 너 진짜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런 강한 의무감을 말하는데요. 그런데 Don't have to 이 don't가 붙으면 하지 마가 아니고요. 이게 놀랍게도 꼭 뭐 뭐 할 필요는 없다 라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뀝니다. 많이들 헷갈리고 실수하는 파트인데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You don't have to 이 말투부터 바꿔주셔야 돼요. You don't have to 이게 아니고요. 아 You don't have to You don't have to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 왔을 때 에이 You don't have to 만약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 70kg인데 60kg까지 빼고 싶어요. 저는 굉장히 날씬해지고 싶어요. 다이어트 할래요. You don't have to go on a diet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제 키가 179.7 네 최근에 쟀습니다. 179.7인데요. 반올림에서 180 네 그렇게 할게요. 그러면 몸무게가 70에서 75 정도면 적당하거든요. 빼야 됩니다. 예전에 저는 그 몸이 됐었는데 이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거 생각하면서 Go on a diet 이렇게 실제 상황과 연관시키면 더 잘 외워지곤 합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더 잘 외워질 거예요. 제 몸무게가 만약 70kg인데 살 빼래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면 되죠? You don't have to go on a diet 그렇습니다. 자 그 다음에 Coit drinking 혹은 Coit smoking 뭐 하는 걸 그만두다가 Coit죠? 네 그래서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것을 그만두다 그만하다 이렇게 뭐 끊다라고 표현해 줘도 괜찮고요. 금연을 하다 금주를 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. 한국어는 그 상황을 기억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편한 거 꺼내주시면 돼요. 문장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저는 한 달 전에 담배 끊었어요. 담배 필래? 저는 담배 안 핍니다. 만약 제가 담배를 폈는데 끊었어요. 그럴 때 누가 권한다면 영어로 I quit smoking a month ago. 제가 진짜 잘한 것 중 하나가 담배를 시작하지 않은 거. 네 그건 제가 과거의 송지원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. 네 그래서 만약 피는 분들이라면 I quit smoking 이 표현 연습하면서 실제로 한번 끊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I quit smoking 그 다음에 a month ago 지금으로부터 하루 전 일주일 전 몇 시간 전 이렇게 전을 얘기하면 a goal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앞에는 시간이죠. 2 weeks ago 5 days ago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바꿔주시면 돼요. 이 표현을 한번 외워볼게요. I quit smoking a month ago. 근데 여러분이 만약 5일 전에 담배를 끊었다. 그러면 I quit smoking 5 days ago. 이런 식으로 시간 바꿔주시면 됩니다. 제가 말씀드린 여기 준비된 문장을 열심히 외워준 다음에 내 거에 맞게 변형시켜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더 잘 기억이 될 거예요.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가고부터 가볼 건데 좀 길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쪼개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헬스장에 좀 다녀봐라는 표현인데요. 부드럽게 일단 권유하는 거 너 뭐뭐 해봐 you should 그 다음에 헬스장에 다니다 go to the gym 연결시키면 you should go to the gym you should go to the gym 자 그 다음에 저는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. 저 운동해요. I work out 하루에 두 시간 정도 about two hours a day 연결시키면 I work out about two hours a day 당신은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. 당신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. you don't have to 다이어트라다 go on a diet 연결시키면 you don't have to go on a diet 저는 한 달 전에 담배를 끊었어요. 이 표현은 또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. I quit smoking 한 달 전에 a month ago 네 참고로 quit는 과거형 또 quit예요. 이거 아까 말씀 못 들었는데 네 qu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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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양 똑같습니다. 연결해서 해볼게요. 저는 한 달 전에 담배 끊었어요. I quit smoking a month ago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 번 복습 같이 큰 소리 따라해주시면 돼요.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드릴게요. 술을 좀 끊어봐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. 에이 술 한번 끊어봐 그러는 게 좋아 그러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한번 권유해 보도록 할게요. 주변 사람 중에 친구를 쫙 떠올린 다음에 술을 좀 많이 마시는 친구에게 부드럽게 권유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이렇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네 그리고 이 배운 표현 나중에 우리 영어 배우고 있잖아요. 그래서 영어로 한번 얘기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